아려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여러분 지금 학교가 다 끝났는데 선생님이 집에 못 가게요.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탈출할 거예요. 의자에서 일어나야지. 뭐? 네가 내 학교를 탈출한다고? 뭐 갈 수 없어. 내가 막겠어. 우와 안 돼. 나 집에 갈 거야. 우리 같이 점프맵을 하면서 탈출해보자. 야 그래 알았어. 이 생각에 네가 학교를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니? 네가 탈출할 수 있는 전부 보자. 안 돼. 안 돼. 아 뭐야. 엄청난 시험지다. 잉크가 흐르고 있네. 이런 어떡해. 잉크가 흘러가지고 바닥에 다 잉크 새겨뒀어. 아 어떡해. 사부람이 잠겼어. 이런. 안 돼. 안 돼. 나는 이 나쁜 선생님을 피해. 빨라 탈출을 해야겠어. 근데 왜 내가 더 탈출을 하고 싶냐.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에. 그래. 네가 나의 방사능을 통과할 수 있는지 보냐. 방사능 학교에 왠 방사능이라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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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지금 방사능을 붓고 있어. 왜. 방사능. 방사능. 근데 연필은 끄터가 없는데. 끄터가 없는데. 대박인데. 최강 연필인데. 거기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감옥 탈출을 해본 나. 이 정도에. 이 정도에 죽지 않는다. 학생이 감옥을 탈출했어? 이쪽으로 들어가. 네가 통과하다니. 하지마. 여기는 너 통과하기 힘들걸. 네가 어떻게 레이저페를 통과할 거야. 레이저펫? 이런. 레이저펫이. 뭐야. 뭐야. 여기가 감옥이야. 왜 이렇게 되어 있어. 좋았어. 여기가 은행도 아니고. 왜 저렇게 되어 있는 거야. 이런 레이저펫. 여기는 꿈과 희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한반복으로. 자. 시작. 금정왕냐. 레이저펫이 돌아다녀. 누가 하면 되는 거야. 누가 대체 조정을 하는 거지. 그렇죠. 오케이. 좋았어. 선생님. 이 정도는. 별로. 어렵지 않은데. 아니. 네가 레이저를 통과하더니. 불가능할 텐데. 아. 하지만. 나는. 네가 치올 뻔해서. 분명히. 부를 거라고 생각한다. 선생님. 저는 절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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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탈이 터지지 않는데. 저 친구가 왜 돌아오는 거지. 흑. 추. 하아. 한 번에 통과했는데. 우리 축구로 좀 하는 게 없잖아. 축구. 좋죠. 자. 제가 지금 두 개를 넘어섰으니까. 제가 2점이고. 제가 2점이고. 자. 선생님. 0점. 자. 4점. 3점. 4점. 자. 6점. 제가 승리했습니다. 어허. 선생님. 너무나도 쉬운데요. 선생님. 저는 탈출할 수 있을 것 같군요. 아. 이거는. 고르는 거군. 믿고 가운데. 검사해본다. 아니고. 여기는. 맞고. 하아. 이번에도. 여긴가. 아니군. 이번에도. 가운덴인가. 가운덴인가. 가끔 이러면. 이거잖아. 이거는. 아까전에. 맞았으니까. 이건 아니고. 가운덴인가. 아닌 거 같은데. 아닌 거 같은데. 아닌 거 같은데. 이건가. 맞았다. 그쪽으로. 하핳. 하핰. 데아. 정말 엄청 재밌되지네 재밌다구요? 뭐다 그런거야? 근데 갑자기 코가 간지럽네 야 코 좀 흔며줘 야 야 야 속날 먹지기를 하지 말고 코를 비벼달라고 야 이 바보야! 코를 비벼달라고 이런 어머나 세상에 피라나가 왜있지? 우리 아빠 못보기 좋아하는데 피라나 회떡먹고 싶다 피라나 회떡먹고 싶다 맛있겠는데? 안에는 막 물고기 완전 막 그런거 아니야? 저의 복들도 죽을뻔했다 피하냐고 왜? 과학실에 있는거냐고 이런 에잉 갑자기 코가 간지럽네 또 비벼줘 야 야 속날 먹지기 하지 말고 아이고 아야 코가 비벼달라고 명청 아이씨 자 보라색 자 보라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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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구나 여기 보라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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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으로 통과했다 선생님이 엘케를 만드시고 계신다! 어? 일어나 어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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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선생님 방사능 엘케를 만드시고 계시잖아 소주인가? 소주인가? 음 아닌 것 같은데 어? 저거 소주평 아니야? 저건 페트평이고 선생님 대체 뭘 하셨던 애깨인 것 같은데? 방사능 엘케를 만드시고 계시고 이거 만지면 죽는거 아니야? 방사능 엘케를 만드시고 계시고 아! 재밌다는게 이거구나! 선생님! 엘케를 만드실거면 저도 부르셔야죠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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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선생님은 영원히 나를 부르지 않았다 에잉! 이런! 안돼! 나서 엘케를 좋아한단 말이야! 보이지? 어? 뭐라고? 여기는 스피드런이야 그러니까 조심해 자 간다! 흐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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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아어 알아! 단단! 이ề МУЗЫКА 뭐라고!? 네가 잘수했다고? 이건 농담일꺼야 넌 지가식 못갔잖아 농담 아닌데요 실화인데요 뭐야 갑자기 이거 완전 쉽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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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죽을 수 없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너 나갈 수 없을거야 이번건 좀 어렵긴 한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렉 걸려 여기서 렉 걸리면 죽을거 렉 그렇게 아련은 여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영원히 학교를 탈출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걸 막을 수 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막을 수 있다 너무나 렉 특히 집이 보여 아 믿을 수가 없어 돔자 하지만 여기서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괴로운 시간 그러면은 전순해 클리어 해주면 되는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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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나 하나 셋 하나 오래 걸려 하나 둘 셋 어 안지웠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오케이 우와 우리가 탈출했어 그럼 오늘 집에 한 번 들어가 볼까? 오잇? 음! 집이 정말 넓긴 한데 텅 비었구만? 오! 근데 내가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이사 가버렸어 오! 내가 너무 늦게 왔나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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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그렇게 하라는 메토리가 되었다고 한다 안 돼! 이럴 일 없어 자 그러면은 할로윈이 다가오니까 이걸 한 번 써볼게요 오 완전 호러물인데? 탔어 그럼 탔어 다 쏘! 다 쏘라! 다 쏘라! 다 쏘라! 다 쏘라! 오 멋있는데? 오 멋있는데? 잠깐만 징그러운데? 잠깐만! 이 오징어까지 합쳐지면 오! 오! 여러분 지금까지 미친 선생님을 피해 학교를 탈출하러 게임을 해봤는데요 아! 여러분 저 오늘 너무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! 근데 마지막에 식구들이 다 이사가가지고 저 혼자 외투리가 되었습니다 아! 그리고 이 게임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랑에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그걸 클릭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라랑 구독과 좋아요 잊지하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다시 더 재밌고 유쾌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.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 총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